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올해 첫 장맛비인데요.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현재 서울은 비가 내리진 않고 있는데요. 점차 남부지방의 비가 확대되면서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 120mm 이상, 영남과 남해안에 100mm 이상으로 상당한 양이 예상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최고 80mm가 전망됩니다. 특히 많은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인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취약시간인 밤 시간대에 쏟아지는 만큼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는데요.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해주시고 위험지역의 접근은 피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며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와 부산 26도에 머물며 주춤하겠고요. 비가 늦게 내리는 중부는 서울과 청주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소강상태를 잠시 보이겠지만, 다음 주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